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한국 교회를 향한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등장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가로운 유다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은 버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은삼십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몸에다 자살하는 피참함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한 길로 거리간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 자리에 앉아있는 총독 빌라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누구를 재판합니까? 예수님 재판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길로 갔던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도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사대고 없이 때렸던 예수님 몸에 상처를 내었던 예수님 살을 찢어버렸던 오늘 이러한 채찍질했던 사람들이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옷을 벗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끄러운 모습을 온몸을 덜어내게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십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을 보게 되면 가시체를 머리에 씌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체를 씌워서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희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놀려대고 예수님을 비웃던 예수님을 업신여겼던 이러한 사람들이 십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이고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침을 뱉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이 죄값을 너희들이 받아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 내용의 가장 중요한 했으나 안될 말을 합니다 주님 앞에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말하기를 그 빚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오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예수의 빚값을 우리가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테니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AD 33년입니다 역사를 소개합니다 마귀나게 제가 성경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이 자리에 성경의 이야기 아니냐 맨날 성경 이야기만 듣다 보니 그 말이 그 말이지 제가 여기서 중요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역사에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 세계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아름의 세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역사 경시서입니다 AD 70년 로바에서 디도 장군이 이끄는 10만 대군이 유대 민족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100만 명을 무차별하게 학살시킵니다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포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5대 총득입니다 AD 26년에서 36년 동안 10년 동안 유대 민족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AD 33년에 재판하고 난 후에 그는 AD 36년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교회사 또 세계 역사가 전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로마로 갑자기 호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송당했던 이 빌라도는 그 후에 전해지는 학살이 의하면 행방물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스스로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3년 만에 그런 불행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AD 70년 디오 장군이 이끄는 로마 정해군사 10만 명이 들어와서 100만 명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 그들은 전부가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다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디아소프라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독일의 히틀레이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개세실에서 그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잔인했느냐 하면 이 독갓세실에서 죽었던 600만 명의 시체를 가지고 비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가면서 무차별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 빚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침없이 말했던 그들은 그 자손들이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민족은 이때부터 디아소프라가 되어서 전세계로 흩어지면서 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피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1948년 4월 15일 날 이스라엘은 정식으로 독립이 되게 됩니다 무려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떠돌이 신세를 했던 그들이 바로 이 유대민족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그 말 한마디 그 빚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예루살림 성을 바라보시면서 타락해버린 예루살림 성 예수님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예루살림 성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비둘기 팔고 돈 매매하고 장사판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소리는 사라지고 그것이 장사꾼들의 소리는 난무했습니다 예수님 상을 전부 다 둘러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고리라 예루살림 성은 창고로 말씀드리면 전부 다 돌로 쌓았습니다 거대한 돌로 쌓았습니다 웅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는다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들어왔을 때 10만 대군이 들어올 때 갑자기 한 소문이 삽시간에 누룩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냐면 예루살림은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10만 대군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금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전부 돌을 들쳐냈습니다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예언하셨던 이 예언은 37년 만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과 십장에 못 박았던 이 노마 군병들 거대한 노마 제국이 무너질 줄은 상상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AD 312년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용접했습니다 이 사람이 AD 313년에 이는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로마가 황제이 됐을 때 예수님을 용접했던 그는 결국 AD 392년에 이 로마는 거대한 로마는 예수 그리토를 믿는 기독교 국가로 국교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로 과연 내가 진정하는 예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네라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 육이 못 박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너 나 따라오거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너도 못 박혀라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 죽는 것이 뭘 말입니까? 육이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전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입에서 부정한 소리 죽었습니다 불평하는 소리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오늘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만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나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대로는 예수 믿는 사람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입에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감사의 소리 날마다 기쁨의 소리 그리고 항상 안됩니다 안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는 나한테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너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전부 독버스 같은 독화살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내가 널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겠느냐 너 말리 내 귀에 들린 돈을 내가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성경은 강조합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구둡니다 세상 밖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백질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늘 긍정의 말을 심으십시오 가정의 부정적인 소리 제거시키십시오 그럼 당신이 기도는 전부 허수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소리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한 사람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 예수님께 침뱉은 사람 이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무엇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영적인 사건을 옮기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입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오늘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 했으니 이 성전이 주님의 몸이라면 성경 제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등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서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 현장에 오늘 예수님을 침뱉는 자 채찍을 때리는 자 예수님을 욕을 하는 자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주의 몸 된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은 오늘 법무속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이 바로 뭘 말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를 내가 채찍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전부 상체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딱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닙니다 주의 몸 된 교회를 어찌 감히 내가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빌라도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조회를 자기가 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고리노전서 3대학 11절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까지 같은 사람끼리 재판하지 마십시오 우린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린 전부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토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종교인데 가장 사랑이 메말란 것이 어디냐? 사랑을 가장 외치는 교회가 사랑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내 기준 잣대를 두고 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잘못은 대단히 관대합니다 한 번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내 기준 잣대에서 조금도 이탈되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깊어지면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울은 하루에다 몇 번씩 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거울을 봐야 됩니까? 내 믿음의 거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린 날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회개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 현장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때때로 나는 채찍질을 했습니다 때때로 난 욕을 했습니다 때때로 침을 뱉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교회를 옷을 벗기듯이 부끄러움을 다투를 쳐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순위를 보내면서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은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회개란 한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란 말은 니우칠 회입니다 개가 뭡니까? 아십니까? 고칠 개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자꾸 얘기하는 것은 니우칠 회는 합니다 그런데 고칠 생각은 없어요 기도하고 나면 다시 이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안됩니다 회개란 말이 뭡니까? 유턴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다시 유턴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교회 특히 오늘 여러분 말씀하신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 현장에 있는데 다시 말해서 똑같은 교회 안에 똑같은 한국교회 안에 있는데도 이러한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입사가 있고 집사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쥐고 간 사람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구레네 할 말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기억 이름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유대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해 있으면 이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그런 살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비하는 곳은 예루살렘 밖에 없었습니다 6월절 절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문암망길을 걸어서 요사이같이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 통해서 그는 왔는지 아니면 도보로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한 관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 탐에서 섞여서 이 구레네 시몬이 바라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십자가를 치고 온몸에 피투성이어되어서 계속해서 뒤에서 로마 군병에 채칭질하면서 앞을 걸어가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군중들 탐에서 처음 보는 관경을 부경하고 있던 이 구레네 시몬에게 로마 군병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속 쓰러지시니까 대신 다른 사람한테 그 십자가를 지우려고 끌어낸 사람이 강제로 끌려나온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 십자가를 앉으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도망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발부동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억지로 강제로 지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십자가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성들은 여러분이 때때로는 자기 십자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가 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일까요? 남편이 대신 져야 할 십자가를 아내가 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아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남편이 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이 자녀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부모님이 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십자가를 이 무거운 십자가를 목사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합니까? 내가 왜 교회 문제를 끌어안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며 울며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지고 가는 이 십자가 구린에 대해 십원이 되신지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 영원히 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구린에 십원은 골고루 언덕까지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갔을 때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짊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구린에 십원이 지고 하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했듯이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내게 지어준 주님의 십자가로 생각하시고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벗겨 지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구린에 십원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골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내세울 만한 권력도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 구린에 십원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퍼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퍼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알렉산더는 전해지는 교회사에 보게 되면 로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바로 루퍼는 베드로와 함께 주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하는 이 사람들 구린에 십원 같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오늘 구린에 십원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직분 감당할 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게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하십시오 일을 하다 보면 욕먹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때때로는 비웃음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구하신 예수님과 빛침을 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먹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채찍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십자가는 구운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며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죄에서 살리라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오늘 일꾼된 이 자리 분명 그 자리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7장 54대를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로마의 군대 지휘가 아닙니다 이 로마의 군대 지휘관 백부장이 지금 십자가 현장에 왜 와 있습니까 바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와 있는 살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누구냐면 지휘관이요 통설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셔서 운명하실 때 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했다가는 이 사람 파면당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거나 군복 벗어야 됩니다 아니면 십자가에 사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로마법에 의해서 유대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했을 때는 이 사람은 똑같이 역적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말하나요? 우린 때때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기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불리하면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다 교회 안다는 척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휩쓸리면 계속해서 똑같은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의 주관이 뚜렷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사히 말하면 이 단어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분은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내가 명예를 잃어버려도 내게 불이익이 와도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내 신분이 박탈당해도 백부장 같은 이런 사람은 분명한 자기 믿음의 주관이 뚜렷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으로는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결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토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그리토가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모든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만한 이러면 예수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게 되면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시신이 내려왔을 때에 아무도 거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이때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신을 내가 거두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이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안치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무덤이라는 말이 무슨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죽으면 자기가 들어가서 장사 지낼 묘지를 미리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은 장이사입니다 장이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같이 지하를 판 것이 아니라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 시신을 안치합니다 저마다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 무덤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개의 무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팔았습니다 사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 하나 만들려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재산을 말합니다 주님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런 재물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기 재산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가진 것 없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통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덜해서 함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보면 24장 50절에 보게 되면 이 아리마데 요셉은 공회원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문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요사의 말은 국회의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글을 올리셔서 정치가로 만들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군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최초의 정언자 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가 되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공동묘지를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부활하실 것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사흘이 지나도록 이 여인은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공동묘지에 살벌한 곳에 음산한 그곳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무덤에 밖에 서서 무덤을 들여다보았더니 이때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고 빈무덤이었습니다 청년이 앉아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두 청년이 있었는데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흰어둡은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어떤 사람이 이 마리아 옆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내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가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썩은 시체라도 저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최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만 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처럼 돌아가신 예수님 그 무덤을 찾아가는 그 여인 심정처럼 처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자고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에 아무리 기독교를 누가 비판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그 가정 때때로 가다 보면 어려운 만납니다 낭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가정을 지키고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당신은 부활의 영광의 자리 세우시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서실 것입니다 성려하시는 여러분들의 시를 주의 성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